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식은 이렇게 끊었는데 아 네네네 참 성질도 급한 기수가 있습니다. 매년 우승하면서 상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바로 찬조금으로 기타가 셔틀하는데 64에 감사합니다. 네 거금 100만원을 찬조금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거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절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그 네? 49에? 당연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00만원 네 감사합니다. 그 이 매체를 해가지고 상금에다가 곱하기 2를 했다고 그래요. 저 이번에 그 저도 이 준비와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처음에 그 한 두 달 좀 지나 전이죠. 그래서 우승해서 골프 되려면 하자. 우리 또 회장님께서 좋은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동문들이 보면 아까도 처음에 아침에 말씀이 계셨죠. 우리 골프장.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먼데 많이 참여가 가능할까? 그런 사실 기후가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를 부식하고 오늘 8월 월말이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한 그 여러분들의 오늘 수익금 전액을 회장님께서 또 동창회 자학기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 침착하게 좀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